지금 살이 어디가? 아! 일어나 아아... 일어나... 나 목에 벌렸어, 눈에 눈에? 응 유리 그러니? 그치 뭐 치약 들고 그 비누 들고 와 우와, 나 머리 아이돌 같아 씻자 나 되게 얘기했지, 안 지금? 뭐가 얘기했지? 응? 이리 와 아, 우리 둘 다 빨리 씻어야 될 거 같아 아우, 잘 잤어 와... 진짜... 들어볼까? 목이 몰다고? 응 어머, 눈에 보기! 어그라리 좀 못한다 어우, 눈에 목이 몰리면 진짜 불타는데 금방 가라앉을까? 아, 진짜 못생겼을 거 같아 같이 못생겼으니까 괜찮아 아, 귀여워 아, 그거 한 일이야 어머! 분노의 칫솔질! 졸린가 보다 아... 안 비켜? 아, 진짜... 진짜... 이렇게... 맛있잖아 진짜 잘 틀려 어떻게 이렇게...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빠, 오빠, 완전 덕생 같은...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막내,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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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굽기, 짝, 짝, 짝 반용 아, 그래? 응 아 물 묻을까 봐 잡아주는구나 물 틀어줘 응 진짜 부부 같다 그러지? 응 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오빠가 아 지금 내가 자다 일어나서 오빠가 얼굴 되게 못생겼을 거고 이도 안타까워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오빠랑 한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아 저도 너무 귀여워요 그런 모습이 TV로 봤던 이쁘장한 모습의 조이도 많이 봤지만 진짜 이런 모습이 남편으로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